맞지. 이 게임은 핑과 게임이 맞지. 그럼 한국놈이 일거고. 그러네요. 핑도 49인걸. 해피크라운이랑 벤솔로랭크. 저 두명이 적에서는 핑구고, 우리는 저 누구냐? 쇼피아랑 버기 핑군데. 이 게임은 제 잘못이 없지. 저의 범을 필요하니까. 미국에서 16봉을 필요하니까. 1번 고. 주방입니다. 주방. 주방이라니까 드론으로. 오, 모레도 하나 깨고 와야하겠다. 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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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고요? 안 터지지 않아요? 그니까 그 제가 알기로 그 전자기기에 대한 공부만 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? 어? 몰라요 아니 근데 몰라요 이거 이거는 저도 아 안되네 에이 아깝다 안 깨진다 지금 북방인데 왜이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다 죽었어 거기랑 저랑 둘 다 죽었어 뭐 하는거에요? 뭐 하는거에요? 방에서 떨어지는 고요한테 이 소리 자주 왔습니다 으이씨.. 뭐하고 싸우는거에요? 싸우다 치는게 총을 쐈지만 근데 고요는 정말로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트위치로 왜 깰 수 없는 것인가 짱나네 그 제가 알기로 트위치에 대한 그게 전자기기를 쇼크드론이라서 전자기기 있잖아요 전기 전기로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래서 저거 뭐야 악의 눈도 열리게 만들고 하는구나 예예예 그리고 프로스트 덫을 못 깨고 아.. EMP랑 똑같네요 네 그런 아날로그식의 덫은 못 깨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허허 고요의 덫 그니까 고요의 그게 전자기식인지 아날로그식인지를 제가 몰라서 아날로그식이 맞습니다 네 안 터지더라구요 허허허허 싸 왔는데 안 터졌어 스팸 생긴건ять 침으로 터지게 생겼는데 아니 휘발류통에 전기étais 터져야지 불붙어서 회사, 문물 Traum 휘발류통인데 eld av 아 이거 깨고 나오려고 했더니 10 seconds. 10 seconds. 10 seconds. 5 seconds. Proceed to bomb's location and defuse it.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.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We can push forward! Hehehe... Hehehe... If you hit this first, I can... You can't hit me... Ther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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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... That... There... ... ... There is a corpse... How do you do that? Hehehehe... Hehehe hehehe... I'm going to hit you... I'm going to hit you... You fuck! You suck! 아 이거 잘 뚫었는데 그러게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둘 다 여는 게 나았을란가 잘 뚫어도 5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제형이 달라지니까 그쵸 저희는 잘 뚫었지만 잘 뚫고 잘 했지만 안에까지 밀어야 이긴다 잘 뚫고 잘 뚫고 잘 뚫고 아 맥이 고요 remaining 5 seconds reservoir going up 이 중앙에 이를 들어올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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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마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우스 마우스 감사합니다.